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앙마이에서 빠이로 가려고 빠이로 가는 버스터면 아케이드2로 오시면 되거든요. 티켓을 한번 예매해 볼게요. 버스를 타러 왔는데 치앙마이에서 빠이로 가는 길이 762개의 커브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미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멀미약을 드셔야 돼가지고 지금 멀미약을 사러 가고 있어요. 이거를 30분 전이나 1시간에 먹어야 돼서 지금 1시간 남아서 지금 먹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먹어도 저는 멀미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사올 걸 그랬나? 여기서는 뭐 이런 게 효과가 좋다고 하고 현지 있게 효과는 직관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언니랑 빠이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어차피 저녁에 야시장 이렇게 워킹스트리트에 딱 먹거리가 열려요 밤에.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현지 식당 가서 밥을 먹을 예정이거든요. 언니 여기 오니까 어때? 여기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네. 내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여길 알면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나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돌아다녔을 때는 단점이 너무 널찍널찍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뉴욕 빼고는. 그게 힘들었는데 여기는 다 온기종이 붙어있어서 그냥 걸어다니면서 별의별 걸 다 보고 있어요. 여기. 음식점이라고요? 어. 나는 이걸 시킬 거거든? 이게 노란 두부가 계란 두부라는 거야. 아. 그래? 응. 먹어보자. 여기 딱 계란만 얹어준 것 같은데 계란이 되게 맛있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거 한 번 먹어봐. 이거는 아빠가 어렸을 때 막 해주던 김국 있잖아. 그런 맛이야. 묘하게 김국맛 비슷하게 나긴 한데. 김국. 김국. 안 모르겠어? 이거 김이야? 응. 김국맛이 나잖아. 김국맛이 나잖아. 김국맛이 나잖아. 난 약간 사리뽕탕 맛이 난다고. 빠이 워킹스테이크에 왔거든요. 근데 그 연말이고 주말이고 해가지고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엄청 많아가지고 골라서 드시면 돼요. 여기 봐봐. 초밥도 팔아.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연어인가 봐. 어때? 오징어 젓갈려. 괜찮은데 그러면. 음. 이거 맛있어서 맛있어. 그래? 응. 이거 하나 사서 같이 나가보래. 어. 나는 고기가 좀 없어서 아쉽긴 한데. 엄청 건강한 맛이야. 아후카도 맛이 맛있어. 나는 고기 없어서 좋겠다. 나도 먹었어. 머스타드 소스 같아. 어때? 좋아. 좋아한 맛이지? 응. 고기가 되게 맛있어 보여. 새우도 엄청 커. 새우가 질이 진짜 좋아. 120받이면은. 한 4, 5,000원. 어머. 진짜 저렴하다. 그렇게 된다. 4, 5,000원인데 이만큼. 음. 음. 안전하게. 네. 아, 50받이면. 그냥 1,000원. 50받이면. 50받이면 1,000원. 50받이면 1,000원. 50받이면 1,000원. 그럼 뭐 같아? 뭔면동양인? 뭔면동양인? 네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하푸데이 투어를 하는데 지금 이 트럭을 탈거에요 하아이, 어디서 왔어요? 뉴욕!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와우! 좋은 스킨케어 감사합니다 4명이 앉을 수 없어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사실 유튜버 멍빵 유튜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코멘트비를 알고 있어요 드디어 보인다 우리 멀리서 숙소에서만 봤잖아 그러니까 뷰가 너무 좋아서 여기 올라와서 전망을 봐야 돼요 오우! 저런 거 이상한 거 저런 거 뭐야 저거 이상한 거 다 하고 있어 사람들이 조심히 잘 타고 떨어지지 말고 오우! 아아악! 이거도 너무 무서워! 이거도 너무 무서워! 오 마이 갓! 아하하하 아악! 아 너무 무서워! 아니 노링이 이런 거 더 무서워 이게 나 진짜? 난 안 탈래 너는 알겠어? 뭐야? 왜 이래? 안 무서웠어? 생각보다 괜찮았어 이제는 여기는 밴보 브릿지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는 정말 예쁘네요 이 풀 같은 색깔이 엄청 예쁜데요? 제가 여기 한번 와봤었는데 저는 이렇게 붉을 때 오지 않았고 다른 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멋지다 우리는 황소해가지고 노란 색깔 털이잖아요 얘는 털이 되게 까맣고 그리고 뿔이 너무 무서워 진짜 자연차적이에요 저 애기소도 있고 닭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좋아하고 있어 5분정도 걸어 올라오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되게 멋있어요 선셋을 보려고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가 저는 진짜 무탑더라고요 여기가 저는 진짜 무탑더라고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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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서워 여기가 욕식거면 꼭 운동화를 신고 오세요 보기만 해도 이제 오금이 저려서 그래가지고 언니는 무서워서 못 오는 것 같아요 언니 무서워서 못 오는 거야? 조금 가면 더 멋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무서워 무서워 오오오오 내 눈에 딱 맞고 아 오늘 쿠키클레스에 왔거든요 한 명당 두 개씩 음식을 만드는데 다 만들고 이렇게 여기서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여기랑 같이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언니 거 벌써 완성됐다 그럴 수 아직 어 맛있어 보인다 아 아 아 아 아 아 한국의 순수는 여mäßig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아이상 한국의 순수는? 아이상 한국은 서울에서? 너는 아이상 한국의 순수는? 네 우리의 순수입니다 아하 인간을 잘 모르겠는가 한국은 남산과 배고프로드가 나는 매일맛을 먹고 국산당 네, 이제 우리는 존재에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신 맛 괜찮아요? 네, 정말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약간 고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추냉이의 칠리와 치킨과 소고냉이의 국물과 이는 아직도 안 먹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처음에 도미념을 마셨을 때, 맛도 안 좋다고? 처음에 너무 많이 좋아해요 지금 이렇게 좋아해요 지금 많이 좋아해요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Hygiene ㅇ Bru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양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질을 당뇨한 sposób도 안내는 것만큼은 달콤하므로 prises은 정말 아주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걸 말하는 것들은 지금 지금도 참고로 우리는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즐겁고 말하는 것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네. 더? 네. 네. 되게 고기처럼 생겨서 맛있겠다 생각했는데 저희 콩! 콩맛이야 콩맛. 콩 먹어봐. 실패. 실패했다. 여기 팝파이 파는데도 있어. 가보자. 우리가 맨날 파타이를 실패했어서 근데 맛있어 보여. 이거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간이 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맛있어? 이건 맛있어. 먹어봐. 우리가 먹었던 것 중에 가장 간도 잘 맞고 아 진짜? 내가 라임을 많이 뿌려서 시큼하긴 한데 음! 그치 그치? 이게 맛있다. 음! 여기가 이제 태국이 차이티가 유명해서 차이티를 먹으러 왔거든요. 여기 빠이는 어디든 진짜 다 느낌이 있어요 되게. 아 맛있다. 맛있지? 차이티가 난 한국에 있는 것도 맛있던데 좀 달지? 약간? 어. 각자인가 봐. 아. 여긴 좀 자기를 버리고 놀아야 되는 것 같아. 뭔지 알지? 너무 멋져 보이려고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일단 술을 마셔야 돼. 다들 되게 다정하잖아. 인사해주고 말 걸어주고 아니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언니가 불 끌려 나가서 춤을 추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가가지고 같이 춤을 춰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멋졌다. 파이트라고 여기 친구 가봤데 이래요. 가자 가자. 일어날 때 해맹빵이 해맹빵이 이리와. 해맹이 언니 왔어. 해맹이 봤떨. 고마워 할머니 할머니 어디갔어 할머니